아이고 아 엄마한테 간다 남동생 어색해 아 어색하다 이거 아 이거 뭘로 얘기를 꺼내야 되나 그러니까 성함이 저는 윤남기라고 하고요 저는 이준성 준성씨요? 잘생기셨는데? 아 훨씬 잘생겼습니다 아니 되게 어우 뭐야? 멋있다 아 어색하네요 확실히 부모님보다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되게 어렵죠 그치 남동생이 일단 또 예리하게 또 약간 뭐랄까 더 친구보다 더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남자끼리 보는 그대 있을 것 같아요 어? 여기 강아지 있어? 우와 예쁘다 아 예쁘다 강아지 좋아하나 예쁘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 와봐 귀여워 이거 뭐야 해인 옆에 expert 이거 뭐야 여기 봐봐 여기 뭐야 귀여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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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한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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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? VIP safety 이쁘다. 아 진짜. 왜 안 나오지? 어색하겠다. 커피라도 주지. 나 인형 좋아한다고 그러던데. 인형 엄청 좋아해요. 또 뭐 좋아해요? 뛰어다니는 거랑 인형이랑. 인형 좋아하고.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. 그냥 뛰어다니는 걸 제일 좋아해요.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뛰어다녀가지고. 린 린.